런앤원 시즌3의 조진표 전문가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수익 내는 투자 전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특징적인 부분을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FOMC 회의였고요. 두 번째는 CPI 발표가 나와주었는데 먼저 FOMC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에서의 금리 동결은 당연한 거여서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FOMC 의장의 발언과 연준 의원들의 생각이 담긴 점도표가 공개가 됐죠. 연준 의원들의 생각이 담긴 점도표 같은 경우에 내년 하반기의 금리를 최근에는 5.1%로 보고 있었는데 4.6%로 내렸습니다. 이렇다 이럼으로 인해서 금리가 내년에 세 번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연준 의원들의 생각, 점도표로 확인해 보셨고요. 이 점도표뿐만 아니라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 그동안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심하게 했다고 하면 이번 FOMC에서는 좀 매파적이 아니라 비둘기적인 발언을 좀 쏟아냈는데요. 가장 고무적인 발언은 금리 인하를 이번에 한번 테이블에서 논의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죠. 그와 함께 추가적인 긴축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이번 FOMC가 끝난 이후에 미국장 그리고 대한민국 증시도 굉장히 환호하는 그러한 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 현재 골디락스 장세로 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를 보게 되면요. 6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4년간의 굉장히 큰 상승폭을 4년 만에 이번에 다시 갱신을 하게 됐는데요. S&P 500 지수가 이렇게 굉장히 급등을 하는 배경에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죠. 인플레이션의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현재 지난번에 4.5였다가요. 이번에 3.1로 내려갔죠.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역시나 3.1에서 이번에 2.8로 또 하향 조정이 되니까요. 인플레이션은 계속 하향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잡히고 있으니까 미국의 주체들 소비하는 여력이 굉장히 잘 생겨서 소비 지표도 굉장히 현재는 잘 나온 그런 상태인 게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물가가 잡히고 있는 부분 중에 가장 고무적인 건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이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미국의 휘발유 가격, 갤런당 4달러에 있었던 휘발유 가격이 두 달 만에 약 한 20%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2달러 정도에 머물고 있어서 굉장히 급락하고 있는 유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대한민국 유가도 마찬가지죠. 7주째 연속 빠지고 있습니다. 아 9주째입니다. 죄송합니다. 9주 연속 빠지고 있어서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유소 들어가셔서 보시게 되면 기름값이 연일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어서 물가가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CPI 두 번째 이번 주에 가장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두 번째 CPI를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FOMC에 이어서 두 번째 빅 이벤트 CPI는 역시나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CPI 같은 경우에 현재 시장에서 헤드라인 CPI는 그동안 3.8, 3.7 이렇게 계속 발표가 되다가 최근에 이전 CPI 헤드라인은 3.2 나왔는데요. 이번에 CPI는 3.1로 발표가 되면서 헤드라인 CPI는 계속해서 잡혀가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해석이 가능한 수치가 나와주었고요. 그에 반해서 근원 CPI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4.1이었다 계속해서 4.0, 4.0 보이고 이번에도 역시나 4.0에 머물면서 헤드라인 CPI는 하락 추세가 아니라 횡보하면서 잘 안 잡혀져가고 있구나 이런 CPI 발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CPI를 결정하는 4가지 품목이 있죠. 하나는 식료품, 두 번째는 근원 상품, 세 번째는 근원 서비스고요. 네 번째 마지막이 에너지 가격이 CPI를 좌우하는 품목들인데요. 헤드라인은 잘 잡혀간다 말씀드렸으니까 헤드라인 쪽에는 식료품하고 에너지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처럼 CPI가 잘 잡혀가고 있는 거고요. 헤드라인 쪽에서는. 근원 같은 경우에는 근원 상품과 근원 서비스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근원 서비스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근원 서비스가 왜 문제냐면 근원 서비스 안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주거업이고요. 또 하나는 임금 상승률이에요. 임금 상승률을 예를 들어 보면 현재 미국의 경제가 좋기 때문에 임금은 계속 올렸지만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파업이나 노동쟁이는 분명히 있지만 임금을 동결했다 또는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두 번째 주거비도 마찬가지로 CPI를 결정짓는 요인 중에 가장 안 떨어지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주거비도 역시나 생활 주거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임대료를 주인들이 올렸을 거고요. 그로 인해서 주인들은 임대료를 올리려고 생각을 하지 임대료를 내리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근원 CPI 쪽에 두 가지 근원 상품 그리고 근원 서비스가 안 잡혀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는 여전히 4%에 머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가가 4%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물가 목표치 타겟팅은 2%거든요.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물가 목표치 2%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근원 물가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금리 인상은 안 해도 되지만 금리 인하까지 생각할 겨루는 지금까지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파월의 발언이 굉장히 현재는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I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물가 상승률은 3.3%거든요. 그런데 미국 CPI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 3.1%여서 두 지표가 대한민국의 물가가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지표인데요. 작년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 CPI 같은 경우 6월에 9.1% 찍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7월에 6.3%를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은 9.1%였던 게 지금 3.1%로 약 한 3분의 2가량 떨어졌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6.3%였다가 지금 3.1%에 있으니까 불과 50%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통화 정책은 미국은 고강도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은 반면에 대한민국의 통화 정책은 약간 미비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CPI 지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로 넘어오게 되면 국내 증시 역시 물가가 좀 잡혀야 되는데 아직 물가는 안 잡히고 있고 내년을 예견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대체적인 코스피 지수의 밴드 폭은 2,200포인트에서 한 2,800포인트 이렇게 밴드 박스권에서 머물 거다라고 하는 게 관측이 지배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내년은 상저하고의 그런 지수의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밴드 폭을 나타내고 있는 증권사들의 발표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드려보면 밸류에이션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호재에 따른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반도체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두 번째는 미국발 금리 인하가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 이 기대감 두 가지밖에 없고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난 11월 달 증시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증시가 횡보하고 있는 이유는 그거 밸류에이션 말고는 다른 밸류에이션이 현재는 없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대주주 양도세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증시가 조금 반등하려고 했지만 추경호 부총리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단언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 상승하려고 하는 모멘텀이 약간 없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아이주, 아이비 투자 같은 이런 개별 종목들이 그리고 LS 머트리얼 같은 신규 상장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개별 종목 차별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체크하셔야 되고요. 시장의 중심적인 종목들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종목들 저와 함께 체크하실 분들은 지금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셔서요. 되시게 되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 채널 추가하신 이후에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거 만들어놨으니까요.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종목 연구하고 공부하실 분들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QR코드 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로 주셔서 조진표 이렇게 문자메시지 남겨주시게 되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링크 받으셔서 채널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란톡방 안에서 저와 함께 시장의 중심 종목들, 테마 종목들 같이 공부하면서 주식으로 인해서 성공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개의 종목 정도로 간추렸는데요.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 흐름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슈가 됐었던 테마 종목들이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돌고 도는 그러한 양상의 종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은 와이더 플래닛이라고 한 종목입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와이더 플래닛, 배우 이정재 씨, 그리고 정우성 씨가 유상증제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와 더불어서 이정재 씨의 오래된 연인이죠. 임세령 부회장이 속해 있는 대상 홀딩스도 여권의 핵심 인물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정치적인 테마주로 엮이면서 한동안 대상 홀딩스도 굉장히 상승 흐름을 나와주었는데 와이더 플래닛 역시 이정재 씨와 함께 유상증제 진행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유상증제에 대한 호재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정치적인 테마주로 엮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때문에 계속 연일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상한가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두 번째 와이더 플래닛을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이유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글로벌 기업들이 생성형 AI 쪽에 굉장히 혁신적인 발도둠을 하고 있는데 와이더 플래닛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에서 알리바바 쪽에서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이죠. 여기에서 인공지능 경쟁 쪽에 플랫폼 만드는 데 뛰어들고 있습니다. 와이더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있는 바이두나 알리바바 텐센트 쪽에 플랫트를 협력하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 국내 유일한 플랫폼 부각 회사였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유는 최근 들어서 빅테크 기업들의 상생 요구가 굉장히 빗발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메틱 바잉 산업이라고 하는 산업군에 있어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 프로그램 바잉 산업 쪽에서도 와이더 플래닛이라고 하는 기업이 좀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이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와이더 플래닛이라고 하는 종목이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고 넘어가 볼까요? 차트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더 플래닛 차트 흐름이 지금 이 주봉 차트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 주봉 차트에 보시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대장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상한가 몇 번 올라가면서요. 정말로 어머무시하게 올라갔죠. 6천 원대에 있었던 그러니까 2천, 3천 원 부근에 있었을 때 유상증자 받고 나서 1만 5백 원 부근까지 연일 상승을 했으니까 굉장히 급등을 했었던 그러한 종목이고 지금 재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 재료가 있고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좀 체크 한번 해봐 드리면요.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은 그냥 루즈하게 진행이 됩니다. 매년 300억 내외의 매출액이 발생하면서 적자를 진행하고 있는 이런 회사다 보니까 190억에 해당하는 유상증자가 이번에 진행이 되면서 유력 인사에 대한 부분들로 정치 테마주 그리고 이정재, 정정식 씨라고 하는 정말로 거물급 탤런트들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부각에 부각이 되면서 특징적인 상승 흐름이 나온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부각, 부국철강이라고 하는 종목이죠. 역시나 정치 테마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부국철강이라고 하는 종목이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이유 세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가 내년에 창당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여권 인사 또 야권 인사를 굉장히 많이 만나고 다녔어요. 그중에 이준석 대표라든지 유승민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 같은, 유승민 국회의원 같은 분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새로운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신당 창당 가능성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부국철강인데 부국철강의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하고 고등학교 동문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의 테마주로 분류가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오리가 호수에 있지만 발은 호수 밑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물 아래에서 움직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나는 해내고 싶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정말로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신당 창당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이 부국철강이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두 번째 이유는 철강 관련되어 있는 수급 개선 기대감 때문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모멘텀도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수요 진작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부동산 쪽에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되면 부동산 쪽에서의 굉장히 큰 바람이 불면 철강 수요가 늘어날 거고 철강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수혜를 받을 종목들의 철강 테마이기 때문에 그 테마 군의 부국철강도 엮여 있어서 상승 모멘텀을 작용을 했었던 부분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이유는 미국의 철강 수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거는 좀 오래된 얘기인데 역시나 철강이 미국에 대한 관세 완화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은 아직 열려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북국철강이 이렇게 세 가지의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번 주에 큰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설명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북국철강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북국철강의 차트인데요. 역시나 주봉 차트 중간 가격을 한번 매겨보도록 할게요. 중간 가격이 지금 이 검정색 실선, 긴 실선이 중간 가격이고요. 한 5,200원 정도 부분이 중간 가격이에요. 그런데 역시나 한 5,000원 부근에 현재 이 북국철강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거래량을 동반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 5,000원 아래에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북국철강을 좀 장기적인 측면에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서 북국철강을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두 번째 종목이었다. 말씀드리면서 다음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태성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태성이라고 하는 종목이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첫 번째 이유는 삼성에서 갤럭시 버즈라고 하는 실시간 통역이 가능한 제품을 개발 중에 있다. 그러면서 연내에 이 갤럭시 버즈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갤럭시 버즈가 어떤 거냐면요. 온 디바이스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즉 온라인이 없어도 됩니다.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고 실시간 통역이 가능한 제품을 귀에다 꺾는 거죠. 갤럭시 버즈가 있다라고 하면 온라인 상이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도 충분히 실시간으로 통역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큰 반항을 일으킬 제품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온 디바이스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태성이기 때문에 갤럭시 버즈 관련되어서 온 디바이스의 제품이 생산이 되게 되면 거기에 기대감이 있고 그로 인해서 매출이 증대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태성이 이번 주에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모든 기기 안에 온 디바이스 AI를 장착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태성이라고 하는 종목이 온 디바이스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삼성이 모든 기기 안에서 온 디바이스 AI를 장착하게 되면 필수 제품이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고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내년 갤럭시 S23이죠. 갤럭시 S24죠. 24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삼성이 AI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테마군을 끊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조짐이 좀 보이죠. 거기에 온 디바이스 AI가 다시금 부합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을 것 같아서 태성이 관심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유는 엔비디아가 폭스콘하고 협력을 해서 AI 기반을 토대로 한 전기 자동차라든지 또는 로봇 플랫폼을 생산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태성 같은 경우에 폭스콘의 자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이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재료도 이번 주에 같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서 태성이라고 하는 종목이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지금 보시는 차트가 태성의 주봉 차트인데요. 3년치 주봉을 좀 만들어 놓고요. 3년치 주봉 안에서 중간값을 매겨보게 되면요. 지금 이 정도 가격이 한 중간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3,500원 정도 가격인데 3,500원 부근 가격 위에 태성이 현재는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3,500원 부근이나 그 아래에 온다고 하면 태성이라고 하는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태성이라고 하는 종목이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먼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 태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매년 매출액이 신장을 하고 있죠. 제가 기업 공개하면서 기업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업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출액이다. 매출액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고 하더라도 기업 실적에서 거의 한 50%는 평가할 수 있다. 분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매출액이 매년 30%씩, 40%씩 신장을 하고 있고 올해는 조금 매출액이 그렇게 신장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올해만 아니었다고 하면 내년까지 계속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면 분명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 가격 아래에서 이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좋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요. 네오쌤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네오쌤이라고 하는 종목도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이 네오쌤이라고 하는 종목이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이유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엔비디아, AMD 같은 이러한 세계적인 칩 설계 회사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HBM이라고 하는 반도체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그 다음번의 반도체는 어떤 게 될 건가라고 하는 이면에 CXL이라고 하는 반도체가 최근 들어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이 CXL이라고 하는 반도체는 DDR5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DDR5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전력이 조금 필요하고 그리고 연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HBM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AI 인공지능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죠. 부품 중에 중요한 부품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GPU하고 HBM. GPU하고 HBM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이 HBM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반도체가 CXL이라고 하는 반도체로 현재는 부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CXL이라고 하는 반도체가 과연 HBM을 대체할 수 있는 건지는 아직 의문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고요. 그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네오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네오쌤이라고 하는 종목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설명드려보고요. 네오쌤이라고 하는 종목이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인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로부터 상을 받아요. 어떤 상을 받냐면요. 공급망 최우수 협력사로 대상을 받게 됩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매년 12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 카테고리 안에 가장 좋은 회사들을 선정해서 상을 주는데 네오쌤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에서 상을 받았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부각이 됐었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CXL이라고 하는 반도체 그리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상까지 받았던 모멘텀 이번 주에 계속 작용을 해서 네오쌤이라고 하는 종목이 흐름이 좋았는데요.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흐름이 진행이 됐는지 지금 보시는 차트가 네오쌤의 주봉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오쌤이라고 하는 종목이 최근 들어서 거래량을 굉장히 많이 동반되면서 특히나 이번 주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요. 이번 주에 굉장히 큰 거래량이 나타나면서 7,950원대까지 굉장히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는 7,000원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중간값을 매겨보게 되면 한 4,500원 정도가 중간가격이죠. 저는 네오쌤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면 분명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모멘텀 두 가지로요. 하지만 중간가격 부근에 있거나 아래에 있을 때 관심권에 둘 필요가 있고 지금처럼 굉장히 이격이 크죠. 이렇게 크게 되면 저는 관심권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다섯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종목은 퀄리티스 반도체입니다. 최근 들어서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시장이 중심적인 테마라든지 또는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들에 최근 들어 매기가 많이 쏠려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잘 진행이 됐는데요. 퀄리티스 반도체는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방문하죠. 네덜란드를 방문하는데 방문한 목적은 ASML이라고 하는 회사와 동맹을 맺기 위한 거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 ASML과 반도체 2나노 기술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속보가 나와주었는데요. 이런 2나노에 대한 기술 동맹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ASMR이라고 하는 회사가 반도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 반도체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장비가 노광장비라고 하는 건데요. 이 노광장비가 없으면 반도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 독과점을 하고 있는 회사가 ASMR이죠. 이 노광장비로요. 그리고 ASMR이 3년치 수주를 다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치고 들어갈 물량은 없겠죠. 그런데 2나노 쪽에서의 동맹, 기술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2나노 쪽에 만일 기술 동맹을 맺어서 선점을 하게 된다고 하면 시장이 한 660조 되는 시장을 대한민국이 ASML과 같이 선점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 퀄리티스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퀄리티스 반도체 역시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2017년에 삼성의 박사급 기술진들이 나와서 차린 회사가 퀄리티스 반도체거든요. 퀄리티스 반도체 차트 한번 볼까요? 퀄리티스 반도체 차트는 이렇게 진행이 되죠. 주봉 차트 말고요.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정말로 우상행하는 그림 잘 나와주고 있어서 계속해서 관심권에 여러분들이 두면서 퀄리티스 반도체 계속 성공 투자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조진표의 푸적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종목을 추적해서 따라가서 과연 어떤 종목이 상승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관심을 가졌을 때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한지 그 종목 오늘도 역시나 두 종목 갖고 왔는데요. 두 종목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우리로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우리로라고 하는 종목을 조진표의 첫 번째 종목으로 삼은 세 가지 이유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최근 들어서 미국의 과학자들이 양자 얽힘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했습니다. 극저온에서 양자 얽힘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분자로 구현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거 세계 최초입니다. 그러면서 사이언스지의 두 개의 논문을 발표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양자 컴퓨터를 구동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이 극저온 분자로 진행을 하게 되면 전력이 필요하고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로라고 하는 종목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IBM이 최근 들어서 슈퍼 컴퓨터를 능가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공개하는데요. 이 IBM이 공개한 이 컴퓨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우리로라고 하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양자 현상은 양자 컴퓨터는 현재 양자 현상을 가지고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는 컴퓨터가 바로 양자 컴퓨터예요. 우주 같은 기초과학이라든지 또는 소재 개발 그리고 반도체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 일상화 단계는 있지 않지만 2030년이죠. 2030년 정도 되면 일상화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관측이 현재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특허청에서 미래 게임 체인저로 양자 기술 특허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로 같은 경우에 국내 양자 기술의 선두 업체고요. 세계 최고 성능의 양자 센서를 개발을 한 사실이 부각이 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고 이 우리로라고 하는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서 차트적인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로라고 하는 종목의 차트 지금 보시는 차트가 우리로라고 하는 차트의 주공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잘 보시면 현재 중간 가격을 좀 매기게 되면 한 1,800원 정도가 우리로라고 하는 종목의 중간 가격이죠. 그런데 최근 1,900원 내외 정도에 있으니까요. 우리로라고 하는 종목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세 가지 이유 기억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종목은 지금 가격대에 있는 것은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다. 특별히 이 검정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 검정색 선이 일련선이거든요. 검정색 선이 일련선인데 이 검정색 선 부근까지 오면 슈팅하고요. 검정색 선 부근까지 오면 슈팅 나오고 지지받고 슈팅 나오고 이런 걸 보실 수 있을 거세요. 또 검정색 선 밑에 있으면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하다가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 올라와 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라고 하는 종목 분할로 접근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역시나 이 일련선 부근 근처에 왔었을 때 관심권에 가지신다라고 하면 성공 투자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로라고 하는 종목 그러면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로 가는 종목 매수 가격은요. 지금 보시는 1,900원 정도가 매수 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2,200원 정도 지금 여기 파란색 선이 실선이 보이실 건데요. 이게 볼링저 밴드 상단선이거든요. 2,200원 부근까지 상단선까지 2,200원이 목표 가격이다 말씀드리고 손절가격은 1,700원 정도를 손절가격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종목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 플레이라고 하는 종목을 두 번째 조진표의 표적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위메이드 플레이, 지난 방송에서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이 위메이드 플레이인데요. 최근 들어서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위믹스라고 하는 코인이 1년 만에 재상장하게 되죠. 위믹스가 상패됐었던 게 사실 발행했었던 유통량을 허위로 공시했다 이런 이유로 1년 전에 상패당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위믹스가 다시금 코빗에 상장을 하게 되죠.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슈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을 좀 보였었던 종목이 위메이드 플레이인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두바이하고 1억 달러에 해당하는 게임 펀드 조성을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재는 두각이 좀 됐죠. 위믹스 플레이 센터를 이 두 아이 안에 설치를 하고 게임사들을 끌어모아서 그 안에서 게임 관련되어 있는 협업을 진행하고 게임도 진행하고 또한 R&D 같은 것들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큰 이슈가 아닐 수 없어서 최근 들어서 이런 이슈로 인해서 모멘텀이 작용을 해서 상승을 했었죠. 세 번째는 위메이드에 대한 대표작이죠. 미르포하고 미르엠. 미르포하고 미르엠. 이 미르포하고 미르엠이 내년에 중국에서 판호를 올해 판호를 받고 내년에 IPO가 가능할 거다. 퍼블리싱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호가 개설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역시나 대한민국의 게임이 중국에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여서 내년 판호 2분기, 4분기이지만 판호가 개방되기를 현재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종목이 위메이드 플레이고요. 현재 위메이드 플레이에서 계속해서 게임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1분기에는 나이트클로우가 출시가 되고 야구 버전도 출시가 됩니다. 1분기에. 그리고 2분기에 미르포 중국 버전이 출시가 되면서 중국에 출시가 되고요. 3분기에는 레전드 오브 미르라고 하는 게 출시가 되고 4분기에는 미르엠이 중국 버전을 보인다고 하니까 이런 이슈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세 가지 이슈 때문에 최근 들어서 위메이드 플레이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차트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플레이. 지금 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중간 가격을 잡아드리면 현재 중간 가격 2만 8천원 정도 부분이 중간 가격입니다. 역시나 중간 가격 아래 위메이드 플레이가 포진해 있고요. 최근 들어서 거래량을 굉장히 많이 동반하면서 상승하려고 하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중간 가격 아래 있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관심권에 둘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돈 잘 버는 회사인지 보겠습니다. 매년 천억이 넘어가는 금액들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벌고 있는 회사니까 이런 회사들은 관심권에서 크게 제외시킬 그런 필요는 없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개인들과 기관들이 속속들이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주봉 말고 일봉으로 보도록 할게요. 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좀 전에 우리로라고 하는 종목도 설명드렸지만요. 검정색 선, 실선, 일련선인데 일련선을 거래량을 통해서 한 번은 막고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이 밑에 선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메이드 플레이라고 하는 종목 관심권에 충분히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위메이드 플레이 매수가격 14,00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격 16,000원이고요. 손절가격 12,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라고 하는 종목들 우리로라고 하는 종목 위메이드 플레이라고 하는 이런 종목들 시장의 중심적인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 저와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셔서 링크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조진표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저희가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그 링크 들어오셔서 노란톡방 안에서 저와 함께 시장의 중심적인 종목들 이렇게 밴드 하단에 있는 종목들 거래량 많이 들어오는 이런 종목들 저와 함께 공부해서 성공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체크하셔야 될 국내외 주요 인식은요. 일정 말씀드려보는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도 굉장히 빡빡한 일정들이 많고 중요한 일정들이 숨어 있으니까요. 이 일정들 가운데서 일정들 속에 숨어있는 종목들 찾아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요. 18일 월요일에 있을 미술품 주거학 투자 첫 청약이 진행됩니다.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죠. 이거를 쪼개서 하는 게 STO고 또 NFT거든요. 그 시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청약을 처음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죠. 그 회사는 열매컴퍼니, 투게더아트, 서울옥션 블루 같은 이런 회사들에서 현재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이고요. 18일 날 최초로 미술품의 주거학 투자에 투자하는 청약을 받을 예정이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체크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18일 날 컴투스 로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컴투스의 자회사입니다. 컴투스 로카가 게임을 최초로 처음 정식 출시하는데요. 배틀 이터니티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자회사의 첫 작품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목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역시나 게임 종목이다 보니까 만일 시장에서 이 게임 종목이 중심적인 좋은 흐름을 받겠다 또는 관심을 받겠다 이렇게 되면 이 컴투스라고 하는 종목이 다시금 시장에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요. 컴투스의 종목, 컴투스 로카의 종목이죠. 컴투스 로카의 게임 신규 출시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네이버에서 게임 스트리밍 공개 시험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에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게임 스트리밍 공개 시험 출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네이버의 게임 서비스 이름은 치지직이에요. 치지직인데 최근 들어서 이 트위치가 국내에서 철수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보다 국내의 망 사용료라든지 운영하는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한 10배 정도 증가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트위치가 철수함으로 인해서 현재는 아프리카 TV 정도가 독보적인 흐름을 갖고 있죠. 거기에 네이버가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TV와 트위치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플랫폼 안에 네이버가 들어와서 정착을 잘할 수 있지, 잘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를 좀 유심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지난 5일에는 네이버가 출시하기 전에 회사 직원들한테 먼저 공개해서 배틀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굉장히 좋다, 내용들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호평이 일색이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잘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화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트위치가 화질을 720px로 고정을 하고 또는 다시 보기를 지원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이버 쪽에서는 굉장히 높은 고화질로 진행을 하면서 화질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지금 현재 시장이 전해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일에는 미국에서 11월 잠정 주택 판매 지수가 나오는데요. 이 주택 판매 지수가 한 두 달 먼저, 기존 주택 판매보다 한 두 달 먼저 발표되기 때문에 주택 판매에 있어서의 선행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주택에 대한 활성화가 진행이 되려면 기준 값은 100입니다. 100보다 높다라고 하면 주택 판매에 대한 활성화가 진행이 될 거고 100보다 아래에 있다고 하면 판매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지표는 71.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택이 판매 부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100에 가까운 부분이 아니라 71.4로 나타나면서 굉장히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일에는 중국에서의 LPR, 대출 우대 금리라고 하죠. 이 대출 우대 금리가 발표가 되는데 최근에 대출 우대 금리가 계속해서 중국에서 4개월 연속 4.2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4.2 정도 유지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중국에서의 LPR이 왜 중요하냐면 5년 LPR 같은 경우에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든지 기준 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4.2%를 나타내고 있는 LPR,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있고 만일 4.2보다 높거나 낮거나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여파가 시장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에 4.2 나오는지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20일에 신한울 원전 2호기의 첫 번째 전력 생산이 들어가는 일정도 있는데요. 이 신한울 원전 2호기가 12월 20일에 처음에 생산에 들어가고 안전위원회로부터 심사통과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12월 20일 전후로 해서 원자력 관련되어 있는 테마 종목들이 약간 소강상대에 있다가 살짝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최근 들어서 원전 관련되어 있는 업황 테마 종목들이 사실 바닷권에 굉장히 많이 눌림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눌림이 진행되고 있는 원전 관련되어 있는 테마 종목들 중에 중심적인 종목들의 매출액이 잘 나오는 종목 그리고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거기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바닷권 차트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여러분들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넣어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취지로 이 20일에 있을 신한으로 원전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일정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보고요. 21일에는 3분기 GDP에 대한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미국은 처음에는 속포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가지로 GDP가 발표가 되는데요. 3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요인 때문에 약간 좀 풍선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발표했었을 때 4.9% GDP였고요. 두 번째 잠정치가 5.2%로 나와주었어요. 굉장히 큰 GDP 성장률이거든요. 5.2%라고 하는 게 제가 일전에 야구공이라고 농구공하고 비교를 해드렸던 것처럼 5.2%라고 하는 GDP 성장률은 굉장히 큰데 이번에 확정치가 과연 5.2% 이상 나올 건지 그걸 유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좋아진다. GDP가 좀 커지고 값이 좋아지게 나와진다고 하면 미국의 연착률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 좀 더 빨리 당겨지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까지 염두에서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2일에 있을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출 PC 물가 지표죠. 중요합니다. PC 물가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연준이 정책금리를 결정할 때 PC 지표 그리고 CPI, PPI 거기에 고용 지표 이 네 가지 지표를 연준은 가장 선호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PC 지표가 발표가 되죠. 이번에 CPI 지표도 역시나 코어 CPI는 현행에 그대로 머무른 반면에 헤드라인 CPI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이 PCI 지표도 역시나 PCI가 헤드라인은 3.0 나왔고요. 근원 같은 경우에는 3.5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PCI가 발표가 되면 2%라고 하는 PC 물가 지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도 시장에 녹아져 있어서요. 2%를 볼 수 있을지 말지 관건이 좀 되는 그러한 PC 지표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2일에 신규주택 매매에 대한 부분들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이죠. 11월 신규주택 매매가 잘 진행됐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로 인해서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 호황인지 불황인지를 나타냅니다. 기준 가격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00이라고 하는 기준 가격이요. 기준 가격이고 이 100보다 높게 되면 활성화, 100보다 낮게 되면 판매 부진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 부동산 신규주택 매매 역시 71 정도로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 부음이 그렇게 많이 일고 있지 않고 판매도 부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정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고 그와 관련되어서 업황이라든지 종목 그리고 테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말씀 몇 개 드렸으니까요. 이거 참고하셔서 일정 보시면서 일정을 소개 안해서 종목들 보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 마련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번 주와 별다름 없이 투자가 진척이 별로 없을 거고요. 특징적인 종목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개별 종목 위주로 진행이 되는 그러한 장세가 다음 주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도 그 와중에 투자를 해서 성공 투자하려면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한지 말씀드려볼게요. 수급이 우선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급이라고 하면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거든요. 개인 수급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분명히 상승 흐름 나와줄 수 있고요. 그러면서 종목별 차별화 전략이 좀 필요한 시장이 지금 대한민국의 시장이다. 왜냐하면 12월이기 때문에요. 연말연시고 산타랠리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갑을 여는 그러한 소비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CPI 발표 그리고 FOMC 회의 발표로 인해서 골디락스 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 시장은 약간 펀더멘탈이 없는 그러한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이 펀더멘탈이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종목별 차별화 장세 진행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특히 반도체 업황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반도체 영업이익이 약 2조 5천에서 2조 8천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반도체 이익이 올해보다 한 10배 늘어나는 35조에서 36조가량 보고 있는 게 반도체 업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에서 돈 잘 버는 반도체, 시장의 중심적인 반도체 이러한 부분들, 테마적인 부분들 잘 선택을 하시게 되면 내년 1분기까지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잘 선택하신다고 하면 수익이다 또는 성공 투자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삼성이 ASMR하고 2나노 관련되어서 기술 동맹을 맺었다. 굉장히 큰 겁니다. 정말로 큰 거거든요. 이 기술 동맹 ASMR의 노광장비 분명 좀 전에 일정 속에서도 말씀드렸고 종목, 개별 종목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노광장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선택하시면 실패하지 않을 그런 투자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장은 연말에 달릴까? 산타랠리가 진행이 될까? 물론 산타랠리는 진행이 됩니다. 12월 중순부터 해서 내년 1월까지 산타랠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산타랠리 오늘 방송에서 방송 초입에 산타랠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좀 설명드렸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상기하셔서 생각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12월 달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모멘텀이 없고 또 대주주 양도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형주 위주로 또는 개인들이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매물이 계속 쏟아지게 되면 이 물건을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줘야 되는 주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고 또 매출액이 잘 나오는 이러한 기업들 잘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종목 선택으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당장 시장 자체가 크게 방향을 잡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모멘텀이 없다는 얘기죠. 모멘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업황 개선, 수출로 인해서 업황 개선 한 가지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거 이거 두 가지인데 현재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은 지난 11월 달부터 계속해서 저희 대한민국 시장에 녹아져 있는 상태이니까요. 지금은 시장이 올라온 상승치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림은 대한민국 시장 우상향으로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만 제대로 잡는다 라고 하면 성공 투자 어렵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도 역시나 차별적인 개별적인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성공 투자 저희와 같이 하실 분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에 열고 되시게 되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링크 받으신 걸 토대로 안으로 들어오시면 노란 똑방 안에서 저희와 함께 종목 점검해보고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종목 공부해 보실 수 있고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샵 3772 조진표 이렇게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채널 추가하셔서 노란 똑방 안에서 저희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날씨 굉장히 쌀쌀하고 많이 춥다고 합니다. 옷 단단히 입으시고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런앤원 시즌 3의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